문의톡톡, 문의 똑똑, 문의 똑똑을 위한 학습자료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SNS를 알고 SNS를 올바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NS 이용 방법에는 여러분들이 우선 목적에 맞는 SNS를 찾아야 됩니다. 인스타그램으로 사진을 저장할 것이냐, 그림을 저장할 것이냐, 아니면 트위터 등으로 글쓰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페이스북처럼 글쓰기와 사진 저장을 할 수 있는 SNS를 이용할 것이냐 SNS란 온라인 공간에서 공통의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고 전달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말합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내 친구들이 올린 사진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사람들이나 사진들을 검색하고 친구들의 소식을 전하는 알림 그리고 내 정보나 소식을 확인 및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제공됩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친구 및 자신이 좋아요 한 게시물이 올라오고 친구 추천 및 알 수도 있는 사람을 추천 그리고 내가 했던 활동들, 공유한 게시물들, 이런 것들이 태그 등을 이용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내가 팔로우한 계정 및 토픽의 트윗이 푸시되고요 특정 기간, 사람 등 맞춤형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클릭하기 전 상황 또는 내용 파악을 도움할 수 있으며 다양한 주제에 관해 타인과 비공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SNS로 나만의 광고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맛있는 고기가 있네요. 여러분들이 하면 어떻게 광고를 만들어 볼까요? 네, 저라면 고소한 고기 먹으러 오세요. 샵, 고기 최고. 이런 식으로 댓글을 한번 광고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네요. 이렇게 또한 블로그 등도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나만의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봐요. 첫째, 구글이나 유튜브 계정이 필요하고 둘째, 이런 식으로 블로그 등을 이용해서 어떤 주어진 정보 등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이런 활동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